추진의 그림도 Uh 소장기도 먹고 떡국 끓여 먹고 싱싱한 굴소 사왔어? 아주 싱싱 아 반은 생굴 회로 먹고 반은 또 떡국 끓여 먹고 맛있겠네 아주 싱싱 소금 제가 그렇지ㅜㅜ 이렇게 나오잖아 응 그런거 잘 걸러내야지 양념장 커지지 않게 살살 흔들어가면서 그래야 손으로 건져야 이런걸 추려내 이런거, 껍덕이 이런거 양념장 너무 시켜보면 맛있게 없지 떡볶이는 늘 대파야? 떡볶이 늘 대파야? 응 떡볶이 물 살꺼 두꺼 굴 굴 굴 굴 계란 지단 부치려고? 네 올해 처음 겨울에 처음 끓여먹는 떡볶이네 처음 떡볶이니까 굴떡국 이제 서울에는 고기 우리 사골 구워서 하는데 싹을 구워서 하는데 숟가락 소금 국물 납량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물을 pronunci기 잘 붙여졌네 물이 펄펄 끈다 굴 넣어야지. 이렇게 끓일 때. 굴 향이 좋네. 이제 끓으면 떡국 넣어야 돼. 펄펄 끄네. 안 맞아. 마늘은 약간 조금만. 좀 끓게 놔둬. 떡 넣기 전에 좀 끓여? 다 깔끔하게 안 잘라지네. 부서지네. 삐쩍 말라야 좋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노른자가 이쁘게 잘라져.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노른자가 이쁘게 잘라져. 떡국이 조금 조그맣게 잘려있네. 떡국이 조금 조그맣게 잘려있네. 떡국 쓰는 것도. 방앗간에서 사왔구나. 방앗간이 맛있어. 이쪽 방앗간에 가야 진짜야. 거기 사러 가야지. 떡을 물에 한번 씻어. 응. 이제 끈다. 응. 이제 넣어야지. 응. 이렇게 펄펄 끓을 때 간까지 맞춰 놓고 넣는구나. 이제 파 넣어. 응. 이제 끓네. 응. 이제 파 넣어. 응. 맛있겠네. 맛있겠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사ρό에서 멈출 수 있는 지나를 때. 근데 이제 양념이 조금이라도 매우 원하는 거죠. 그쪽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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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떡국도 올해 처음 먹잖아 그 집이 떡국이 잘 됐는데 잘게 뜯었어 너무 굳이 굳겠어요 아 떡국도 시원하다 음.. 굳떡국이라.. 굳떡국이 맛있다 잘 쓰다 미용 막 그러고 쳐가지고 쳐잖아요 appa ㅎ 작은